우와, 이게 뭐야? 아, 그 사장님! 알았어! 알았다고! 우와, 멋지다! 그럼 내가 보물 지도를 찾아놓은 거예요! 자,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! 이 금천고 같은데... 찾았다! 무서운데, 돌아가자! 얘들아, 이쪽이야! 으흐흐흐! 으흐흐흐! 물고기, 눈이 없어... 너무 깊이 들어왔어... 길을 잘못된 것 같아... 으흐흐흐... 으아악! 으악! 으아아악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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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부정판창을 다 잇는 것 같아! 잠시 마법공을 숨겨봐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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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